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냐 안덕계곡 이라고 안덕계곡 여기 산책로 있거든요 음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려고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돌도 예쁘죠 나무도 예쁘지 이쪽에 계곡이 있죠 이게 바로 안덕계곡이거든요 물 흘러내리는거 보세요 엄청좋다 여기 예전에 여기 그 우리 옛날에 탐라시대 때 여기서 이 안에 동굴이 있어요 동굴에서 잤대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여러분들 그 mbc 에서 구가에서라고 예전에 승기가 나왔던 드라마 있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촬영했던데 구가에서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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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니강 وال지 깅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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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맛이 끝내준다 맛있죠? 맛 좋은데? 응 와 국물이 콩나물 국물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네 식당에서 먹는 것 같다 콩나물 맛있다 음 음 음 아까 비 막 세게 오던데요 한 점심이 세게 오고 아까 오후에 또 좀 세게 오고 자 내일은 나 내일 서귀포 병원에 가야 될 건데 내일은 비 안 하시면 좋을게요 엄마 아침에 같이 그 보건소 앞에 갔다가 그 2만 원인치 물건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엄마가 태워다 놓치고 바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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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길었던가 아님 바로 가던가 음 음 음 그렇게 해야겠네 진짜 국물이 끝내줘야 끝내줘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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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에 살짝 햇빛 한 개만 갑자기 비가 열두시 되면 비가 와장참하도록 갑자기 갱하다가 엄마도 어디 안 갔죠? 주간부 밖에 어디 안 갔어 오늘 뭐 재밌는 거 했어요? 뭐 영어 봤어요? 이거 진짜 맛있다 반찬에도 콩나물 들어가고 국토콩나물 국료 국토콩나물 국토콩 국토콩나물 국토콩 papa 치즈